전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21대 총선 제외선거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 등 20여 개국 국가에 대해 제외선거 사물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동부지역 공간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LA총영사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지역 추가 투표소를 포함한 제외투표는 정상적으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교부 요청에 따른 선관위 최종 결정이 나오면 제외선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